천천히 네, 오케이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하는데 또 더블 타이틀로 원하게 됐어요. 그래서 청량한 거랑 청량한 거랑 그리고 되게 섹시한 두 곡 중에 이제 투표를 받고 있는데 선배님께서 직접 한번 저희 퍼포먼스 영상을 보시고 괜찮은 곡이 있으시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뭐부터 볼까요? 이게 제작우라는 뮤직비디오인가요? 어우 좋아 이게 첫 번째 아멘